첫 번째 운동 문장 안녕하세요 오우 이즈하는데 정말 아이치 이쁘게 나와야지 얼굴 이렇게 가리면 안 나와 오빠 화이팅 별아, 한빈이 얼굴 좀 쳐다봐줘. 너만 쳐다보고 있잖아. 어디 갔나? 바이 바이. 바이 바이. 옳지. 오빠 사랑이 한번 해줘. 부끄러워. 너무 부끄러워. 언제 집에 와? 나? 응. 데뷔하고. 응. 자. 어디 가? 대구. 아이 타케. 뭐 다름이야? 다름이야.